세퍼레이트 웨이즈 자 자신만의 길을 가는 에이다의 스토리를 플레이하십시오 에이다 누나가 주인공입니다 BGM이나 효과음을 들어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네요 아 난다 이제 아 아 흠흠 다음은 내 차례인가 보군요 정지연님은 왜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지 아까 다 설명드렸는데 그냥 체험실화로 보내세요 체험실화 그냥 춤을 그렇게 마무리하면 안되지 체험실화인데 뭐 살을 더 각색을 했다고 하시면 되잖아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거 맞지? 때맞춰왔네 에이다 잡혀있을때 내 심정을 알아주는군 아 그리고 진짜 고마워 보다시피 저 성가신 수도승들이 내걸 다 뺏어갔어 말이야 엠버도 뺏긴거야? 무슨소리에 잡히기 직전에 교묘하게 숨겼지 그렇다면 안내해 기꺼이 유진님 어서오세요 어 워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영호님 어서오시구요 방금 시작했습니다 녀석들이야 우리를 찾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고생하게 갈거야 들었어? 알겠어 공포라디오는 10월 3일 화요일까지 몰아듣기 진행하고요 본방은 10월 5일 목요일 부터 본방은 시작합니다 위로 가는거야 루이스 위로가란 말이지 엠버를 가지고 와 나중에 만났지 미안한데 세상 어떤 남자가 레이드를 왜 그럼 귀에서 보자고 장례식으로 만나진 말자고 오우 멋져 고생하자고 용도로 매미 아니야 저거? 매미인가 으으이 터져 회피 뭐야 회피 회피 상adel아 히힛 히힛 진짜 진짜 된건가 무기 어떻게 바꾸더라 아아 다 까먹었어 여기 레온이 다 부셨던 데 아냐 다 왔었던 데 같은데 이쪽이 아냐 다 왔어요 하하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령실, 응답해. 루이스가 엠버를 숨기는 바람에 다시 가지러 보냈어. 지령실,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다. 계속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지? 루이스가 이미 교회를 가고 있어. 그 남자의 움직임은 낱낱이 추적 중이고. 잘 됐고. 그렇다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일단 경로부터 확인하게 해줘. 주변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할게. 뭐잉?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SCP-5000 아닌가? 우후우! 저기로 가야 하는 곳. 위쪽으로만 이동해. 너한테는 장비가 있잖아. 임무를 잊지 마. 엠버가 최우선이다. 다른 것은 중요치 않아. 관광은 끊지 마고 나한테 가져와. 알았어. 그래도 관광이 먼저야. 이거 잠입하는 거 있지 않았나? 안 되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유. 마다르다. 으아아아! 괜히 건드렸나 봐! things are heating up. I need to disable the catapultes. 으ㅂㅏㅏㅏㅏㅏ autumn. 쏘서? A를 눌러서? 어어 distracted. 오케. 아 왜 안돼. 이게 뭐냐? A를 눌러서. 이렇게? A를 눌러서. 이렇게? 어렵다. 우우우우우!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얼루가 얼루가 얼루가야되요 후우 엏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렇게? 정면으로 받아버린다고? 웹 메멌비 에임 오 조준경 오 오 구려 전에 이 맵에서 헤매지 않았냐구요? 알게 뭐야? 흐흐 흐흐 음 아아 철데 어? 왜? 어디로 가야돼? 뭐 길을 알려주란 말이야 우우 보사 뭐야 총알 없어 아 아 아 아 아 이상하다 내가 여기 되게 많이 보던 광경인데 아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은성님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거 아냐 내가 잘하고 있다가 어디야 여기 얘는 왜 불 아 내 몸에 불타고 아 뭐야 케이스 열기 뭐야 케이스는 왜 여는데 아 먹으라고 오 흐흐흐흐흐 아 그래 왜 나 자꾸 쳐 맞고 에이다 센언니 아니었냐고 으헿 헊 흐흐흐흐 흫 짜증나 세김조 이은성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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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여기 뭐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가 아니다 가 아니다 어?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지롱 아 뭐야 왜 안 돼 어어? 어? 이때면 안 되잖아 아 아 짜있네 오 나 죽어 에이다 언니 죽어 에이다 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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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아 아 여긴가? 여기로 가는건가? 탈출지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일단 오른쪽 돌아서 그렇지 맞지? 이렇게 해서 계속 미니맵 뿌려주라고 미니맵을 아니야 저기에 속지마 저것 때문에 속아서 내가 지금 계속 삥삥 도는거야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거잖아 그래 아 진짜 안 그래도 저기 안돼 그래 여기네 아까 왔던데네 여기 여기서 여기서 절로 가는거네 자 진작에 지도를 펼쳐볼것 후후우 마다할라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로 왜 내려온거야? 내려가는게 맞는거야? 내려가는게 맞는거야? 아 여기 밑으로? 그럼 어떻게 내려가지? 뭐지? 뭔데? 저기요! 저쪽으로 어떻게 가요? 길이 없어요? 여기도 못가고 어떡하려는거야? 축구 시작할때 끝났듯 야 나 저녁 먹을꺼거든? 저녁먹... 아 여기다! 아이씨! 진짜... 진작이... 그래 저렇게 바로바로 떠줘야지 다음은... 여깁니다 이렇게 길이야 안보였잖아 솔직히 와 예쁘다 오늘 8강 하잖아요 중국이랑 그것 때문에 낮에 하는거야 방송을 챕터 엔드 자... 재밌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흐흐흐흐흐흐흐 라고 하면... 챕터결과 명축률 명축률 60 50 이하는 아니다 다행히 그 남자는 내게 엠버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네 정화도님 어서오세요 그 남자는 내게 엠버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재앙을 초래하는 그것을 그 이름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누가 그 어둠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걸까 세상은 반드시 누군가에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누구이고 왜인지는 자막이 빨라서 못 봤다 난 그렇게 이해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것이다 나쁜 시티에서 그날 밤이 모든 것을 바꿔봤기 전까지 다행히 세프레이트 웨이즈 흐흐흐흐 이제 시작이야? 지금부터 루이스와 합류하기로 한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프론스 1루 미나 도스 녀석들은요 동향을 추시하고 있어 방심하지마 알겠어 에이다 무전 끝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긁어 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립니다 근데 어디서 막 띠띠띠 소리 나는거 뭐지? 교회 가는 길이 교회 가는 길이 험하니까 교회 가기 싫지 맞아 역시나 메리 골든님 어서오세요 으어어어어 으어어어 으어어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최윤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하 아 스프레이도 있었구나 이거 등록하는게 뭐였지? 총알이 있었네 최윤정님 신콩입니다 저기 보인다? 저기 뭐 있나? 열렬한 환영인사람들 우와 드럽게 안 죽어 아 잘할 테니 으윽 잡혀 자 이럴땐 누나 으으이쏘 우우우. 오 인거 없죠 인제 이걸 한 번 못 써먹었네 기름통은 으아아악 노란 약초 노란 약초 우와 멋있다 여기 머릿수가 꽤 많아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지? 대통령의 딸이야 확실해 콜라도 또 꼭 이럴게 마을 주민들도 감염된 거라 보면 돼 마을 저녁에 퍼졌어 자료에서 확인했어 어떻게든 해볼게 이제 한 끼 먹었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이렇게 음식을 뭐 연휴 내내 해야 돼? 아군이라기보다 그냥 각자의 목적에 맞게 하는 거겠죠 뭐 대통령 칼 대통령 칼이래 대통령 딸을 뭐 어떻게 하라는 그걸로 거세게 해서 거세게 한 거죠 아시겠어요? 나도 몰라 에이다로 플레이 하라니까 하는 거야 가족이 40명이 넘는데 그걸 메리골드님 혼자서 다 해요? 설마..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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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이옴 말도 안 돼 그거 혼자서 다 한다고? 40명인데 그 40명을 혼자서 다 말도 안 돼 기싸움 그니까 친척들 모여서 왜 기싸움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우와 메리골드님 고생하셨으니까 이거 통돼지 바베큐 해드릴게 잡 쏴 소고기도 소고기도 해드릴게 소고기도 안심으로 다 발골해가지고 잡 쏴 잡 쏴 엄메! 아이고 마을 잔치한다고 소문났네 손님들이 그냥 어? 어? 아줌마 아이고 못오고 소심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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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놀랍지가 않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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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다로 가고 있는 것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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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주민의 일기 오늘은 종이 울렸다 정말 오랜만이다 그 종소리는 우리 교주님이 부릅니다 모든 마을 주민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교회 앞으로 모였다 교주님은 한결같이 상냥하셨다 우리는 가까워지고 마음은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가 만든 기적이 머지않아 전세계에 그 빛을 발할 것이다 어쩜 그리도 지혜롭고 차비로우신지 우리 교주님의 차비로 우리는 미친 병을 치료할 약을 얻을 것이다 어? 종이 어서 빨리 다시 울렸으면 이거보고 맞추는건가? 지금 이거잖아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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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꺼 5시 12시 맞죠 5시 12시야 지금 일단 또 가봅시다 아 이게 하나 같은데 그죠? 이게 하나 같죠? 왠지 물고기 세 마리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다른데 또 없죠? 이슬림 어서오세요 5시 12시 그리고 요거 9시 오케이 나 지금 저 채팅을 아까 시작할 때도 똑같이 본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없냐 2일까지 몰듯입니다 왜 뭐지? 모라듣기 방송을 10월 3일 화요일까지 한다고 공지에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방은 없고요 방송 모라듣기 3일까지입니다 2일까지가 아니고 메달 메달이 또 어딨지? 메달이 근처에 있나? 연휴가 3일까지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 아 지도에 저 밑에 있단 소린데? 아 저기 있다 나머지 하나 뭐지 하나 어딨지까? 뭐지 하나 어딨지까? 잠시만요. 이쪽인거같은데 하나를 못찾겠네 지도에 나와있긴한데 안보여 이쪽이잖아 여기 들어가서는 안보이겠지? 들어가서 보일라나? 깜짝이야 들어가서 이쪽 아닌데? 이쪽인데? 저 게임 고수라구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지금 약올리는거에요? 아 그리고 영태인하님 질문하실때는 물음표를 같이 해주시는건 어떨까요? 가끔 영태인하님이 보면은 질문인거 같은데 물음표가 없어서 헷갈릴때가 있어 얘를 특히 이제 가끔 이제 몰아듣기 관련해서 질문하실때 토요일까지 해요? 뭐 금요일까지 해요? 라는 이제 질문이잖아요 근데 토요일까지 해요? 으로 해서 사람들이 아 토요일까지 한다고 알려주시는거구나 이렇게 오해할때가 있어 질문하실때는 물음표를 같이 해주시는게 어떨까 제안을 해드립니다 어 나 못찾겠어 여기 있다는데 요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게 아닌데? 분명 여긴데 그냥 아니 내가 이걸로 이걸로 시간을 여기서 끌어야 와 저기있다 와 저기있다 와 미쳤다 미쳤다 이씨 와 엣 완지 교회 동치! 야이! 아, 아주머니! 아, 칼 안들고 가야 뜨는거야? 참 아 laugh . 잘한다 아 1 찢어 어디 있는거지? 어디 있는거지? 이런 짜잘한건 알려주셔도 되요 스토리랑은 상관없는거니까 또 바람 맞았군 좀 도와줘야 할거 같네 펄즐 푼다거나 뭐 이런거 알려주시는거 아닌건 괜찮을거 같아 아 종 울렸잖아 지금 종이 울렸으면 좋겠다 네 신지 남편님 들어가세요 레온 아 아 본편에서마저 레온이 한참 싸우다가 교회종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 그 장면이구나 오 이 교회종을 에이다 누나가 울린것이다 아 걱정말해온 처음은 공짜로 해줄게 항상 눈나는 곁에 있었다 말 어딘가에서 루이스의 신호를 놓쳤어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해 신호가 끊긴 건 맨데스의 집 근처지 거기에 그 남자 집이 있어 둘러보면 수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 내 쪽에서도 찾아볼 테니까 문제가 생길 줄 알았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맞춰져 아 적당히 거리 맞으면 적당히 왔으면 뜨면 되잖아 아 이렇게 딱 맞춰야 돼? 원무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려 뭐지? 왜 올라온거야? 뭐 길이 있어서 일로 가라는거 아니었어? 뭐지? 깨네요 딸 대통령 딸 뭐랄 수 있는거야 에이숄리 때가 될 때까지 교회에 가둬두어라 레온은 여기를 구하러 온거야 레온은 얘를 구하러 온거야 에이숄리 에이숄리 에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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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이 뭐지? 촌장 집으로 향한다 어떻게 가지 저기를? 에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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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내가 온 데잖아 그쵸? 아닌가? 여기로 가는게 맞나? 에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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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로 가려면 서둘러 아하 지금 다 교회로 가는거구나 에이수리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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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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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지 이게 지금 같은 본편이랑 같은 장소와 시간대니까 지금 레온이 에이수리 구하러 가는 중인 상황이니까 어 얘 만났다 상인 치킨을 먹으면서 게임하라구요? 아니오 괜찮습니다 구입 뭘 살거나 자 우울 진작에 달아놓을걸 메리골든님 감사합니다 9개월 고맙습니다 보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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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 와 고맙습니다 클레멘테의 호소문 스승님 생각해보면 이 시드로가 절 보내준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검은 로브를 걸친 종자한테 뭔가로 찔리고 난 후부터 기분이 이상합니다 환영과도 같은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마치 다른 세계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 녀석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것은 늘어나 수백이 이릅니다 스승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악몽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까 응 앞서 우와 이거 해골봐 보물 물 날씨가 게임보기 딱 좋은 날씨라고요? 보통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 아니고? 그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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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프 소지중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사인이 표시되면 elimination 그 정도면? 공격을 해야 할수 없대 다이밍이 맞으면 한 방에 적을 휘청하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내가 휘청했다 야, 했잖아 이것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야.. 바닥이 왜이렇게 길어? 유 다잇? 다잇 아임 다잇? 대박 검은 로브를 걸친 괴물의 근접전은 거세게 하다 계속 거리를 벌려라 알겠습니다 그냥 죽을 때 어떻게 죽나 보여드리려고 해봤습니다 아시죠? 아시잖아 아시면서 그래 어디에 떴는데? 뭐가 떴다고? 뭐 뜬 게 없는데? 아시나 아시나 어 어딨어 어서오세요 핀 형님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하나 무을까? 반기가 짙어지고 있어 너 아니야 너 아니잖아 맞니? 그래 너지? 아 너 아니야 으으으으으으으으 흐흐흐흐 허흐흐흐흐 아이오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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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었나? 어? 아 머리야 아 두통 지통 생리통이 마딱해버린 내가 왜 이러는거지 호 뽀뽀님 어서오세요 존재측으로 가볼까 존재측으로 가볼까 개불이 먹고 오호 흐허허헣 쫀장 집 어디야 저기잖아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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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이 어딨는지 보물 2집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요 아랫집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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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왕인데? 아잇 아잇 뒤져!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에이씨 올라가야 돼 저기 위에도 뭐가 있는데 오 잡았어! 요번엔 칼로 잡았어요 고상한 향수 오오 또 또 여기 보물 찾아 먹는 재미가 있네 또 어디야 이쪽인데 섬광 수류탄 여기 어디지 여기서 나가야 되나 아닌데 이 집이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여깄다 사파이어 또 저 위에 어? 못 가? 못 가는데 저기 위에 거 어떻게 먹지? 못 가는데 이리로 집 뒤로 나갈 수가 없는데 교회 뒤로 해서 가야되나 얘 계잖아 세들러 교단의 우두머리 흐흐흐흐흐 들어와 바리아스 이게 교회 맞아? 교회가 이게 맞아? 일로 가면 전혀 다른 데잖아 에이 야 나 돈 좀 번 것 같은데 여기 뭐 있었나? 아 저리로 어 못 지나가나? 안되네 여기를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잖아 이집이잖아 여기잖아 여기잖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흐흐흐흐 흐흐흐 여기 여기 됐다 이거라도 먹자 황금팔찌이 황금팔찌이 이리 황금팔찌이 나 총장래 가자 총장래 아 저거 먹고싶은데 너무너무 먹고싶은데 이거 이거 나중에 갈 일이 있겠지? 저 앞에 있을거야 오오 이거 잡술사람 이거 잡싸요 이거 족발이네 족발 오늘 저녁 족발 아몽 레온 오오 이 피가 완전히 받아들였군 오오 한번만 꽁짜라는데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대단하다 엄청이라니 내 핏속에 흐흐흐흐 내 핏속에 나 내 핏속에 짙 내가 딱 아주 здесь 나 одним 저 눈빛 으아 챕터 엔드 점은 공짜로 해줄게 야 명중률 더 떨어졌다 어떡하냐 와 나 진짜 이지로 안했으면 망했어 러시아 러시아 녀석들 발 좀 눕거나 레언 여기에 루이스의 실머리가 있어야 할텐데 여기에 루이스의 실머리가 있어야 할텐데 아 아 아 열쇠 촌장 잘 사네 진짜 적어도 경전은 재밌어 보이네 아 크아 이런 집 분위기 나 이런 유령의 집 있음 한번 가보고 싶어 너무 분위기 좋잖아 이런거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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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뚝간 이었어 잘 자는 집 맞아? 여기 뭐지? 오마이갓 토끼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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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예쁘나 계란을 낳고 갔네 맛있거나 얻어보냐 자 오마이갓 옥 옥 옥 옥 옥 옥 옥 옥 옥 나이수 디디딩 폐공장으로 향한다 로이스를 여기로 들어간거야 아 이 쥐새끼같은 놈 숨어있었어? 간거 아니었어? 와봐 지나와 mommy 지나와 hoo 으흑 타냥만 낭비하는 꼴이야 도망가자 그냥 안되겠다 으아앗 가잖아요 가잖아요 가고있잖아요 아직도 쫓아오는거야? 으이샤 으이샤 젠장 프로페셔널한 자네한테 딱 맞는 물건이 들어왔지 다음에 만나 만능 재킷 재킷 판매하기 뭔가있어 쌍방향 막막 조회 시스템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무에 도움이 될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 덩치 큰 아저씨일거야 일주일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왜 이렇게 요오 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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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그대에로 오세 그대에로 어? 왜야! 그 피온다고? 아저씨? 오오 그대로 그대로 오시면 그렇지요! 하하하하 우오 가위차게 보셨어요? 이거 재킷 아닌가? 이 아저씨 입고 있는거 피키라 피키라 피키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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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흐흐흐흐 맞네 재키야 어? 레온의 재킷이야 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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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햑 조 once 정답 저 G도 잡는 Bruce 뭐 있지 않았었나? 오 안죽어 몸이 빠른 거 으으으 겁나게 커 너무 싫어 루이스가 있어야 할텐데 으 큰일 났네 루이스가 이런거야? 루이스가 이런거야? 루이스가 이런거야? 루이스가 이런거야? 루이스가 이런거야? 뭐야 끊겼는데? 다시 되돌아가야돼? 루이스가 이런거야? 루이스가 이런거야? 루이스가 이런거야? 그게 내 일이니까 멤버를 넘겨줄 준비 된거야? 공차를 지나 마을 바로 밖에 커다란 집에 하나 있는데 어딘지 알겠어? 어딘지는 알겠어 거기서 기다려 거기서 봐 기다릴게 배 공장에서 인두아가 인두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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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어? 으아!!!!! 으허허허허허허허허 제거 으아아아 tekrar 으어 으가 으아아아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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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예! 아아 아 голов생 몽 에헤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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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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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이 형!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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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끝 끝! 컴온요, 컴온요, 컴온요! 컴온요, 컴온요! 컴온요! 가만히요 가만히요 잘자 아 아줌마님 벌거 아니네 오우 오우 이거 한번 써볼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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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5칸 아... 짜증나네 5칸 이거 된거 아냐? 다섯칸 세... 요... 요기 딱 될거 같은데? 어? 자동정리! 자동정리가 있었어! 미친! 자동정리가 있었어! 미친! 아니에요! 됐어요! 석궁이 과연! 석궁이 좋을꺼나? 석궁이 좋을꺼나? 석궁이 아우머리야... 아아... 애들이 다 고생이구만... 주인공들이다... 아우머리야... 루이스? 그친가? 뭔가? 챕터... 아니구나... 어머 여긴 천장집인데... 일진 한번 사납지... 와... 웨스코... 어쩐일로 여기까지 행치한거야? 더이상 시간 낭비하게 하지마 에이다... 루이스를 찾아서 앰버를 가지고 와... 방 잡아준건 고마워야겠지? 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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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었구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어... 오고 있는거지? 처리할 일이 있었어... 지금 갈게... 알았다... 루이스... 이따 보자구... 이따 보자구... 여기도 돈 떨어져있네... 여기도 돈 떨어져있네... 어디에 보물이 있다는거야? 여기 보물이 있대... 어? 밑에 아래층인가? 아래층이구나... 결국... 천장오빠집을 다시 오다니... 여긴데? 아니네? 여기군... 와... 호화로운 시계... 정말 호화롭다... 돈 좀 받겠는데... 너무 호화로워서... 으... 깜짝이야 이씨... 이건 노렸다... 이거는... 아... 아... 피... 어... 저쪽에도... 보물이... 잠깐만... 아... 내가... 아... 뭐야... 어딨어...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길... 어디야... ㅎㅎㅎㅎㅎ 저기로 어떻게 가? 못 가는가? 웅태인님 안녕하세요 에이 못 가는가? 방법이 있을 것인디 그죠? 일루? 어? 잠깐 똥 똥 습관 치웠나? ㅎㅎㅎㅎ 안 치웠어 아이 뒤로 진짜 여긴다 여기다 여기다 아 찾았다 레드베리아 레드베리아 으흐 가자 이제 나가자 여기 우산 있잖아 우산 못 가져가? 세상에 어엉 오오 오오 거의 어 계책은 지리는데, 이거? 우와, 토막이 나버리는데? 꿈틀거리는 거 봐. 우와 미쳤다. 밥도둑이지요? 탕탕이, 탕탕이. 그 외부인이 산장에 있다. 마을이여 연합하라. 위대한 우리들의 아이를 깨워라. 장사꾼이다. 반갑습니다. 내가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재킷 한 개를 판매하십시오. 이거, 저희 건데. 보석 끼워놓기. 보석 끼워놓기 어떻게 해, 잠깐만. 얘를 끼워놓기. 무어엇 끼워놓기. 무어엇 끼워놓기. 뭐가 더 비싸지? 얘를 하면, 12,000. 13,000. 얘가 더 비싸네. 그러면, 요거는. 아, 조합. 보너스 목록이 있네. 같은 색상. 같은 색상. 같은 색상으로 해야, 1.2배네. 그러면 얘가 없잖아. 근데 같은 색상에. 24, 20. 20. 19. 이게 제일 비싸네. 됐네. 아닌데? 다른 색상의 보석 두 개가 1.1배인데, 같은 색상의 보석 두 개가 1.2배인데요. 같은 색상의 보석이 더 많이 주는데요. 아니그등, 아니그등. 그거는 O컬러스에서 보니까. O컬러스가 그거네. 다른 색상의 보석 다섯 개가 두 배. 제일 비싼 거. 지금은. 홀이 두 개 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같은 색상 두 개가 1.2배이긴 한데. 어? 그럼 잠깐만. 여기에 얘를 꽂으면. 그러네. 더 비싸네. 맞네. 아시겠어요? ㅋㅋㅋㅋ 불경기래. 다 어렵죠 뭐. 먹고 사는 거. 깜짝이야! 아니. 도저기가. 도저기가 무슨. 종이장처럼 날아다녀? 어? 아이고. 지우님 고생하셨네요. 오. 깜짝이야! 후우. 와. 미친 것들. 와 1타 3피 아 얘가 성광탄에 약했었나? 성광탄 다 쏴버렸는데 난리여 난리 ul 승 승 승 승 승 승 if 어휴 격하게 맞아주시는데 네 지우님 푹 쉬세요 아 아주머니 이거 지키려고 우리집 돈은 못 가져간다 지키려고 그렇게 나오신 거구나 우리집 앤틱 파이프는 못 가져간다 있는지 몰랐는데 아줌마가 나오셔서 바로바로 가져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자 다 미쳐버렸네 아주 그냥 아 어 뭐야 언제왔어 아줌마 갑자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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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시 반이라고? 저녁 먹기 전에 못 끝내겠는데요?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뭐..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 여기 어디 뛰는 거야?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요건가? 여기.. 저녁 먹고 다시 스읍 어어어어어- 촉구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면.. 아 이거구나!? 이거 그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거 뚜껑으로 덮어야.. 뭐.. 아닌가? 이쪽으로 왔을 때 쏘자 지금이니? 그렇지 먹었띠요 오늘 저녁 치킨 아니었냐구요? 치킨은 다음에 먹고 뭘 먹지? 오늘 저녁에 뭘 먹지? 흠흠 왜냐면 치킨을 엊그제 먹었거든요 흐흐흫 연유 연유의 마무리는 치킨이지 하면서 그니까 처갓댁 갔다온 뒤로 엊그제 먹었지 응? 왜 재정해? 아 뚜껑으로 덮어야 링귀신이 안나와요 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왔던데를 다시 왔잖아 피자? 피자는 어제 먹었어 흐흫 흐흫 아닌가? 아 피자 피자치킨을 엊그제 먹었구나 같이 엊그제 피자치킨을 먹었어 어제는 떡볶이를 먹었어 명절 다음날은 전찌개를 먹어야 하는거 아니냐구요? 어우 명절 음식을 연휴에 계속 먹었는데 그거를 또 다오자마자 어제 아침에 명절 음식 그거 장모님이 싸주신거 먹긴 했어요 명절음식을 근데 계속 먹으면 너무 질려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짜파게티를 먹었고 보쌈 먹을지.. 아 부대찌개도 괜찮은데? 부대찌개 음 부대찌개 어? 여기 얼라나? 우리 맨날 사다먹는집이? 햄버거는 별로 안됩니다 보쌈 우와 여기 뭐한다 촛불집회한다 여기 으아아아악 돌솥보리밥 그런것도 괜찮죠 보리밥같은것도 괜찮죠 부대찌개나 보리밥같은거 우와 아 원할머니 드셨어요? 원할머니 뭐 지금 요거하던데 추석 연휴 뭐 30% 할인 카카오페이 카카오채널친구하면 30% 할인 쿠폰주던데 얘 그 자던애 아니에요 자던애? 어디갔어? 에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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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유 하나 남아있어 어? 뭐고 나왔어 후우 어? 뭐야? 아 뭐하는거야? 어? 어? 잡혔어?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요 오오오 오오오 그렇지 우와 됐다 됐다 우호우 우호우 바이브 그렇지 좀 끊고 아 참나 이러니 뻑이 안 가 그거 아니야 완전히 해봐 담배 가진 거 있어? 이 장면이네 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거 앰버는 지금 어디 있지? 미안하지만 지금 나한테는 없어 그것보다 나한테 잘했다고 해줘야지 잡히기 바로 전에 죽을 힘을 다해서 간신히 생겼다고 그 덕에 아직 살아있는 거지만 앰버를 가지고 오면 여기서 나가게 해준다는 거래였을 텐데 앰버가 없다고? 그럼 당신 신변보호도 없던 걸로 해 루이스 세세한 부분까지 깐깐하시군 에이다 아 알았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서 가지고 오지 어때? 때마침 가지고 와야 할 게 또 있기도 하고 제트 엔드 제트 엔드 야 명중률 올라갔다 65로 올라갔다 야 아 올라갔다 그럼요 축하 축하 감사감사 하핳 혹사 봄편에 나왔었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지금 이게 본편이랑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레온이 아닌 지금 에이다와 루이스 쪽의 이야기 계근 밖이라고 있는 거지 안그래? 화난 거야? 화났네 에이 화났는데 에이 화났고만 뭐 화난 거 맞지 이건 협상이 아니야 루이스 다음에 할 말을 잘 생각해야 할 거야 그, 그, 그러니까 들어줘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 당신도 알다시피 난 언제나 선하고 친절한 사람이라서 말이야 누군지 맞춰보지 레온? 그래 레온 그리고 그 여자애 그들은 감염됐어 걔네들한텐 약이 필요하다고 그게 감염을 늦춰줄 거야 효과는 내가 장담해 효과는 직접 확인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왜냐하면 당신도 감염됐으니까 내가 그동안 연구한 게 그거야 에이다 그리고 당신 눈이 이미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당신도 분명 몸에 이상을 느꼈을 텐데 아니야? 약으로 잠시 동안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날 좀 믿어봐 당신한테는 득이야 손해볼 게 없다고 좋아 하지만 이번이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야 약을 손에 넣은 다음엔 앰버야 여기는 루이스 너희들 아직 거기 있는 거야? 집에 가고 싶었는데 애슐리가 어쩌고 저쩌고 마침 잘됐네 너희들이 그 증상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이야 어디로 가면 되지? 어디보자 성 안쪽에 있는 정원으로 와 거기서 만나지 그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갈까? 서잇테라 아래층에 비밀 연구실이 있어 내 물건이 거기 있을 거야 억제제도 거기 있다는 거지 아 울케용 당신이 없으면 어쩔 뻔했어야이다 기생충한테 먹혔겠지 뭐가 타고 있나 가보면 알겠지 누군가 누가 독을 보냈는가 에이다 놈들이야 그렇게 나오시겠지 잠시만요 뭐 없는데 독이 아닌가 래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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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루이스 루이스 죽어간다 야 미친놈아 루이스 통구이 야 그거 맛있겠다 뭔가 뭔가 되게 맛집 치킨 이런 것 같은데 루이스 통다 미친놈아 이러다 다 죽어 그렇게까지 죽고 싶다면 앰버를 가지고 온 다음으로 해주지 않겠어? 다 없어졌어 다 버렸다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바로잡아야 할 일이 있어 그런데 이제는 어쩌지도 못하게 됐어 다 끝났다고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 루이스 더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 만드는지 알잖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원료는 여기에 다 있어 이 성 안에 그래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앰버는 꼭 가져다 줄게 알았어 갈까? 이쪽으로 가면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가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오자고 이쪽이야 그나저나 당신은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야 모르는 게 나을 거야 내 말 들어 뭐 당신이 악마 밑에 있다고 해도 내 알 바는 아니지 나 여기서 나가게만 해준다면야 어? 어? 봐버렸어 봐버렸어 어? 여기 어디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보였는데 저건데? 저거 어떻게 먹지? 여기서 그렇지! 금괴 대짜 금괴 대짜 좋았어 문은 내가 열어? 열쇠가 어디 갔지? 제게랄 떨어뜨린 게 분명해 좋아 최선은 아니지만 효과는 있을 거야 이 원료들을 찾아줘 어쩌면 새로운 약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얼마 없어 당신은 가서 원료를 찾아 난 엠버를 가지러 갈 테니까 행운을 빌어줘 재본실에 있는 빨간 잉크 보물 전시실에 있는 금색병 표본실에 있는 파란 나비 잉크에 들어있는 광물과 병 속의 효모 그리고 나비 날개의 비늘에 있는 물질 각 원료의 억제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특수 성분이 들어있다 이 원료들을 추출해서 내가 가진 화학물질과 조합하면 억제제가 만들어진다 이곳은 엠벗 찾으러 가는 거지 그곳은 엠벗 찾으러 가는 거지 그곳은 엠벗 찾으러 가는 거지 금색병 금색병 파란 나비 파란 나비 우선은 재본실이야 coordinates 호흡 우선은 엠벗 우선은 엠벗 우선을 우선은 엠벗 우선은 엠벗 아 우선 에인 이건 또 무엇인가? 석판 ви 어디가해야돼? 아니지 어? 아닌가? 그냥 알아서 되는건가? 너구리네 이것도 무슨 인연이겠지 뭐가 있나 너구리랑 석파 지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금 게임 채널에서 투네이션으로 후원하잖아요 그러면 모라듣기 채널에 오늘의 귀인에 등록되는 거 같은 주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모라듣기 투네이션 오늘의 귀인이 계속 비어있었는데 그래도 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게임 채널에서 후원도 하고 모라듣기 채널의 오늘의 귀인도 될 수 있는 투네이션 아 바꿀 수 있나보다 그러면 얘하고 일단 얘하고 바꾸고 얘하고 얘하고 일단 바꿔볼까 근데 쟤 빨간색인데 빨간색 부채인데 그럼 이거 아니라는 소린데 빨간색 부채는 어디서 구하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얘가 아닌데 그러면 아 회전이 되는구나 앞뒤가 있구나 아 그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얘하고 얘하고 바꿔볼까 그럼? 아아아아 부채가 내무부채구나 그럼 이거 됐다아 참 잘했어요 엄청 공들였네 약올리는거 같은데 첫번째 원료는 여기 있을거야 돌리고 돌리고 빨간 잉크를 얻을방법을 준비해뒀어 총을 써봐 총을 어따 쏘라는거야 아 여기다? 하나인디? 하나인디? 어딜까? 하나인nde? 여름에 sulfur 하나인 마지막 하나인 하나인 둘 하나인 하나인 1,2,3 아 1,2,3으로 쏴야 된다 지금 뭐가 뭔지 알고 쏴 근데 일단 이게 1인건 맞는데 뭐지? 내 총알 아깝게 아 여긴가? 아 이거구나 오케오케 아이 총알 1,위에,2,3 1 2 3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렇게 연결이 된다구? 그는 그 인기를 찾아봅니다 그는 그 인기를 찾아봅니다 그는 그 인기를 찾아봅니다 레온 꼼짝하지 마 레온 내가 이걸 쓰게 하진 않을 거지? 6년 만에 하는 인사인가 에이다 놀라워지도 않네 재밌어 덤번엔 라이프를 써봐 가까이선 그게 훨씬 나을 거야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걸? 아주 부드러워 그래서 이번에 누구를 위해 일하지? 이런 레온 알잖아 누구를 위해 일하지도 말하지도 않는 거 여자애는 포기하래요 지금이라면 당신은 나갈 수 있어 그리고 혹시 또 모르잖아? 살아서 다시 날 만날지 그렇게 되면 당신이 말하는 인사라는 걸 해줄게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아? 그것도 그렇네 이 얘기는 다음에 계속 가는 게 어때? 벌써 갔어? 도바레온 도바레온 흐음 뭘 또 껴야 되는구만 아 등 문과 칭에 같은 문장이 있어 간단해 보이는데 문과 칭에다가 독면들 문과 칭에다 문과 칭에다 문과 칭에다 불길한 예감이더라 음메 이런걸 누가 생각해낸거야 야 이거 어떻게 나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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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바바받 빠바바바바받 어 뭐야 이거 깜짝이야 귀신인줄 머리만 둥둥 떠있었어 방금 지금부턴 두번째 원료를 찾아야돼 이런 애들 나중에 또 막 움직이고 그럴거같애 그죠? 이런놈들 여기에 놓는건가? 은색병 으이 깜짝이야 함정이야 역시 그럴줄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습히네 고풍스러운 나침반 불이 어디서 나오는거야 지금 가... 가슴에서 나오는거야? 아 여기 뭐가 있구나 깜짝이야 음... 잠겨있는 보물 뭐야 어디야? 금색병이 여기 어디있다는거 같은데... 이거 다 보물 아니야 이거 못팔어?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아닌데... 봐도 모르겠어 지도를 주성치영화에 뭐가 있다고요? 아 내려가야되네 아 내려가야되네 저 잠겨있는 보물은 어디있는거지 반대쪽이구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우 진짜 은색병을 여기다 놓는건가? 아아아아 그렇구나 이거 빼면 다시 올라오고 나는 은색병 저거 파는 보물인줄 알았네 다시 빼 일단 빼 네너덩 근데 이거 유리가... 이거 유리 아니야? 왜 안 깨져? 와 이거 보물 겁나게 와 보물이 없어 보물이 하나가 없어 금색병은 어디 있을까 위에 있다는 소린데 보물 보물 경쟁이 알아보기 힘들게 돼 있네요 뭔가 아니면 아까 그 은색병을 또 쓰는 건가 이거를 이거를 거기다 또 쓰는 건가 몰래 아 여기에 금색병이구나 아 개 헷갈려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아 아 아 아 야 그걸 가면 어떡해 죽었네 우리 한방에 이거 한방에 하려고 내가 한방에 하려다가 나 피해야지 멍청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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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된 거야 아 여기다 이제 또 금색병을 넣고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다시 은색병을 놓으면 새가 다시 또 열린다 아이고 와 미친 이게 뭐야 진짜 루이스 두개는 손에 넣었어 마지막은 성벽과 연결된 방이 있을거야 당신이 그걸 가지고 성벽 꼭대기로 오면 엠벌을 줄게 아 그리고 그 오래된 돌에 대해 해소한 추가 정보가 있어 지금 보내지 실험은 아직 진행 중이나 이미 실험실에서 엄청난 가능성이 보인다 지금까지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움직임이 없는 상태임에도 다른 기생체에 영향을 준다 내장기관이 지배종과 동일한 듯하며 비슷한 수준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은 눈을 뜨게 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앰벌을 보호케이스에 봉인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앰벌을 연구실에서 새로운 통신시설로 옮기려고 한다 이제 동키호테와 작별이다 발견한 자는 루이스이지만 서 세들러는 루이스를 믿지 않는다 계속 입 다물고 있기를 바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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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정원 정원을 가기 전에 여기를 일단 들렀다 갈까? 여기 여기죠 못 들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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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아..나 이거 씨야 Cla... 왜 저거만 쏠라 그러면 됐다 으흐 으흐 아 나 저 새끼 자거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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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쓰 으흐 으이 깜짝이야 허허허 와 여기도 기어 올라와? 에헤이 어허 웃는 소리 들었어요? 흐흠 어 저기다 아아 저긴데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는 어딘가 저쪽인거 같은데 길찾기의 고수라구요? 그런말하면 흐흠 그거 플래그 아니야? 흐흠 그거 플래그자너어 저 아닌거 같.. 안쪽인거 같죠? 이 안쪽? 흐흠 이건가? 인데 흐흠 이거 아닌데 쓰읍 저어어 그거를 어떻게 먹지? 저거를 저걸 저긴가? 에헥 이거 하나 먹고 일단 아니 다른건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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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이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 여깃다아 데아쓰 의뢰처리 완료 이제 여긴 다 했고 는 저기로 넘어가야 하는건가? 저기로 넘어가는거겠지요? 그러면 저어기 끝으로 가서 흐흐흐흫 난 이거 먹으러 온거야 아시겠어요? 이거는 못쓰는건가? 음... 저어기로 넘어가야되 아아 그러네 그걸로 해서 여기서 일로 해서 일로 가야 돼 그죠? 저 띠리링띠리링이 자꾸 현혹돼서 그런거 아니야? 지금 저게 더 길을 헷갈리게 하는거 아니야? 지금 나를 아니야 아닌가 아니야 빽 빽 일로 일단 가보자 잠깐만 이거 먹으러 왔어 아니 근데 목적지가 정확히 이쪽인가? 어 맞는거 같은데요? 여긴가보다 길 너무 잘 찾았구요 여운 너 뭔 소리야 너 뭔 소리야 어? 어? 그래서 앰버는 어떻게 됐지? 미안 아직이야 하지만 내 지원군이 꽤 소란을 피워주고 있지 모든게 모든게 다 잘될거야 니가 그 개를 잘 다루는 한은 그렇겠지 좋은애야 행동이 뻔하지 좋아 그거 잘 됐군 잘 지켜봐 잘 지켜봐 울리고 나서 나한테 울면서 우지만 말라고 띠로맨 띠로맨 야 야 아래쪽을 확인해봐야겠어 아 흐흐흐흐흐흐흐 이게 발로 차서 자물쇠가 무용지물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우와 이게 다 뭐야 저럴거면 그냥 저기를 아까 그 방탄유리로 막아놔 그럼 되잖아 이시드로의 노트 각성하고 9년째가 되는 해 4월 멘데스에게서 서면으로 된 탄원서를 받았다 도망가버린 하인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멘데스는 이해하지 못한다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내 숭고한 탐구만이 중요하며 탐구에는 무수히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 주인님의 땅에 사는 모든 이에게 그 희생은 영광이다 게다가 하인의 몸속에서 그것을 꺼내기란 불가능하다 어미는 먹이에 자신의 일부를 주입해 의식을 조종하고 깨어있는 악몽에 가두어버린다 도망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먹이는 그녀의 의지에 굴복할 뿐이다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어미를 죽이는 것 뿐이다 그래야 숙주의 체내에서 기생하고 있는 것도 죽는다 이는 기생체가 단독으로 살아남을 수는 없는 특수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사냥개의 패산타를 제압할 정도로 강한 자는 아직 한 명도 없다 패산타랑 싸워야 된단 소리지? 이게 파란 나비야 음? 뭐죠? 아... 우리 표본장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니까 해본은 죄다 나한테 떠넘기잖아 게다가 어쩌다 여기 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표본은 일정한 순서대로 쳐다만 보고 간다고 딱히 특별한 표본도 아닌데 말이야 애초에 저 귀중한 나비를 두고 왜 그 세 개의 표본만 보고 가는 거지? 훌륭한 연구가라면 안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세계의 표본이 뭔데? 띠리리링 자 봅시다 뭔데? 아... 이거? 도마뱀? 풍쟁이 자 어디 보자 이 순서가... 근데 또 맞아야 되잖아 그 순서... 잠깐만... 아... 여기서 들어와서 일로 가서 풍뎅이를 먼저 보고 이렇게 걸어가서 잉? 잠깐만... 일단 풍뎅이가 먼저야 풍뎅이... 이거... 동화병 이렇게 해볼까? 그럼 반대로... 이거... 뭐여... 이것도 아니라고? 지금 얘가 여기서 들어온 거잖아 들어와서 풍뎅이를 먼저 봤잖아 그리고... 이게 헷갈린다 걸어서 이렇게 돌아서 그잖아 그죠? 돌아서... 이걸 보고 소... 손집 어싱인지를 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가서 이렇게 가서 도마뱀을 봤잖아 그죠? 어? 맞는데... 이건데... 이게 아니라고? 반대인가 그러면?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이것도 아니라고? 어? 어? 깜짝이야... 으응? 어? 깜짝이야... 들어와서... 소벅져벅 도마뱀을 보고 아니 도마뱀... 총뎅이를 보고 걸어가서 소머리를 보고 걸어가서 또 뵈면 봤잖아 근데 아니라고 아! 두개가 있네 이게 아이씨 풍뎅이 같이 생긴게 하나가 더 있었네 파란 나비를 보았네 당신이 필요하다는 건 다 가져왔어 좋아 나도 당신이 찾는 걸 가져왔지 오! 이러면 안되는데 기생처가 엠벌에 반응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엠버라는 거지? 에스커가 가지고 싶어 할만하네 억제제를 맞으면 되잖아 일단 그지? 억제제를 맞으면 되잖아 그지? 흐흐흐흐 갑자기 이게 기생처를 억제해줄거야 아 잠깐이지만 건강이 제일이지 잊지마 이건 치료약이 아니야 그니까 핏줄이 보여도 왠지 더 매력적이죠 오 뭐야 뭔데 오우 놈이 오고있어 약이 안들어 어떡해 엠버를 가지고가 일단 기생체가 잠잠해지고 나면 그 망한 돌을 나한테 줘야 할거야 당신을 두고갈 수는 없어 이대로는 안돼 괜찮을거야 당신한텐 지켜야 할 다른 약속이 있잖아 하지만 날 찾아와야 돼 여기가 정리되면 바로 오고 쓰멀 하 우리나면 일단 다시 아 흠 다 흠 눈 엔 흠 이대로 여의로 오 약이 효과가 있어 어 루이스 착하네요 그 레온을 위해서 막 희생했잖아 루이스가 있는 곳으로 가야돼 서스펜스 바로 써먹나 각성화구 8년째가 되는 해 12월 여전히 인간과 곤충을 융합하는 중이지만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결실은 없고 인내심은 바닥을 틀어내고 있다 집사는 여전히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그 소리에 나마저도 전신에 소름이 돋는다 과연 완벽히 다다를 수 있을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현재 방식을 고수하고 조사 범위를 넓혀 적합한 곤충조직을 찾는 것 두 번째는 좀 더 잔인하고 부도독한 방법이지만 전혀 다른 유기체를 하나 더 융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자칫하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두렵다 이대로라면 집사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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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뱅글 빙글뱅글뱅글 어디로 가야되지 근데? 일단 내려가서 보물을 다 먹고 오자 보물 어딨어? 어? 보물? 저글로 못가나? 일로 못 넘어가나? 보물이 저 밑에 있는데? 저.. 저 건너편에 있는데? 맞아 여기가 올 때가 아닌가? 음? 음? 뭐지요? 흐흐흫 시내러 갑시다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누가 뭔지 아 이쪽인가? 여기로 쭉 가다보면? 막혔는데? 왔던 데잖아 잠깐만 왔던 데인데? 왔던 데인데? 여기서 올라갔던 거잖아 젠장아 아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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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라 이게? 아이웨이 이러케 가야되나? 와.. 얘 문신 봐 들켰네? 목욕 이건 뭐지? 이걸 읽는 사람이 당신이길 바래 난 레온과 합류하러 갱도를 이동하는 중이야 근데 성에서 라몬이 방송하는 걸 들어보니 레온한테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갱도는 수로를 통해 갈 수 있을 거야 위험한 것이지만 길을 찾을 수 있게 표시를 남겨둘게 우와 대박 깜짝이야 에이씨 볼르지? 볼륨 징조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 짜증나 왜? 열어 안겼어 또? 얼레쓰 수로의 주인 판매하기 잠시만유 식사 알림인가? 짜란? 삼짜란 삼짜란 감사합니다 포토와이님 음 음 음 저녁 뭐 먹지? 라고 물어보시네요 방송 보고 계십니까? 흐흐흐흐 음 아까 우리 뭐 나왔었죠? 그 부대 부대 찌개 아니면 음 저거였죠? 어 보리밥 음 음 이 음 음 음 음 음 음 什 아이아잇 호호호호하 욜로 주겠어 아이씨 오 생체감지 조준경 밥을 먹고 와서 이어서 할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나 이 분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 DLC가 보통 저희가 한 5시쯤 밥을 먹거든요 5시 6시 사이에 어 열쇠가 없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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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치 아이씨 아이씨 앙 아이씨 아이씨 삶으삶 아이씨 아이씨 이건가? 아니잖아, 이거. 이거 맞나? 아닌데. 서로의 주인... 어휴, 깜짝이야! 서로의 주인 뭘 팔라는 거야? 너무 좋아 헤헤헤, 좋은 정상, 사장자. 다른 거 사장한 거 봤어, 사장자. 흐으으읍... 한번 써볼까?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꼴곽해 와봐 에잇 어디갔어 이게 뻘겋해 이렇게 으흐흐흐 머리가 안보여서 그래 머리 머리였으면 한방에 죽었을텐데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네 죽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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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응 으응 으응 아니 근데 총알 여기서 내려왔으면 되는데 겁나게 돌아서 왔어 이런 젠장 이걸 못 가나? 어디로 가려는거야 그럼 거기서 들어온거잖아 아 아 나이스 아 안 끼가 있어 얘도? 안 끼가 없는데? 안 끼가 없어요. 어? 있었다. 가볼까 그럼 다시? 나 일단 왔으니까 여기 둘러 보고. 어서 오세요. 호소. 호소. 음 어? 결국 여기 결국 거기네 그만큼 거기로 앉아서 지나가는게 맞나보다 저거 어디야? 이거 아닌데 반대편인데 호석 여깄데? 호석이 어딨다는거야 아아 아아 루비 이러면 다시 가서 여기서 아니 앉아서 가자 저거 뭐 있는데? 수로의 주인 아 이거구나 아 아 됐다 하핫 아주 큰 녀석을 잡았어 이 아래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거지 으악 으야잇 멀쩍 잡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음 야 왜 아까 이거 안 나왔어 웅크리기 소기가 나왔어야지 아까도 루이스는 여기를 헤엄쳐서 지나갔다는 소리야? 에헷 에헷 읏 에헷 에헷 에? 아바돔 베임 여기입니다요 여기입니다요 그렇지! 흐흐흫 저놈을... 이거 뒤 뒤 뒤인데 뒤인데 으앗! 나가 아니... 내가 아니라 저놈이라고! 은.... 으흐흫 저를 어떻게 잡았었더라? 뭐 폭발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깁니다요 아유 거기가 아니지 여깁니다요 어서오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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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어떻게 잡았어야 되지? 흐흐흐 어? 아아 등 아아 흐흐흐 진우님 감사합니다 진우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아 등드름 등드름 흐ö 으해 야 이거 생채 거시기 이거 달기 잘했다 그죠? 다 까먹었었는데 지는 윤채공 이천원 우원 우원은 사랑입니다 몹들이 아직 10대냐구요? 아 여드름 때문에 또 그 녀석인가? 검은 로브를 걸친 괴물을 쓰러뜨린다 우와 10만원! 우칼라 버나스 2배! 하하 야 10만원 내놔 커스터마 히즈 아 귀여워 아 잠깐만 아 3개까지 밖에 못달아? 안돼 흠 흠 많이 헤쳐먹어라 흠 아아 요양상 요후우! 저 녀석을 처리해야겠어 알아서 와주네 어제 캔 고구마를 튀겨먹었습니다 나는 캔 고구마를 캔에 넣어서 파나? 캔에 넣어서 파는 고구마를 왜 튀기... 뭘 어떻게 튀겼다는 거지? 어제 캔던 거 구마.. 씨... 캐셨구나 오오 맛있었겠다 나도 웅 오우 아까널 야 그냥 로봇 입고 있는 게 전갈이네 이래서 끈질긴 타입은 싫다니까 슬슬 끝내는 게 좋겠어 뭐하는거야? 오우! 해피! 보셨어요? 어? 여기 뭐 있는데? 아 이걸 제가 방금 설치한 거야? 으앙 으앙 야 내 차례인데 내 차례인데 니가 굳이로 어야 먹을 건 먹게 해주라고 야! 눌렀잖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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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아 하아 하아 아유 이씨 눌렀다구 조금 느끼는거 이거 왜 안써 눌렀다고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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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키가? 꽤 성가시일거다. 그래서.. 로이스다.. 이제. 루이스다.. 어떻게 된 거야? 아예 그거 감염에서 벗어난 거야 그럼? 감염에서 벗어난 건가? CW님은 뭐 노멀이나 하드 같은 걸로 아셨나보지 굳이 저는? 형 맘만 보면 된다는 주의라 사탈에서 받아가면서 막 몇 번씩이나 죽고 막 어? 여보세요? 어휴다 그 나쁜 자식 그라우저가 앰버를 가지고 갔어 지금 레온이 상대하고 있어 지금 갈게 어휴다 죄송합니다 내가 도움드리지 못해 내가 도움드리지 못해 도움드리지 못해 도움드리지 못해 앰버를, 로이스 어디에 있는지? 감사합니다 다시 도움드리지 못해 무슨 말이야? 고맙습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로이스 아웅, 너가 나한테 도와줄 수 있을까? 다시 도와줄게 자 finns, 너가 필요해 스리온 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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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뭐랄까 저는 이지같은걸로 했을때 스토리가 달라진다거나 이러면 그냥 노멀로 하는거고 굳이 그런거 아니면 최대한 이지로 피지컬도 떨어져서 죽었군 로이스가 죽었어 으읍 저랑 또 싸우잖아 우리 레온이랑 이거 다 보시면 본편도 보셔야겠네 어 에밀리님 어서오세요 시작한지 40분이나 된게 아니라 어 아까 낮에도 해가지고 거의 한 4시 5시간 4-5시간 한거 같은데 다 합치면 거의 후반부라고 보시면 될 듯 DLC라 모르겠어 이게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상 보니까 거의 약간 후반부쯤에 온거 같긴 한데 본편의 후반부쯤 쟤잖아 레온 쟤가 레온의 스승이라고 해야되나 상사 근데 같이 본편에서 싸우잖아요 쟤도 감염되가지고 에잇 더럽게 안맞네 축구 시작할때도 안 끝난다구요 설마 암만 설마 열시전은 끝나겠지 축구 뭐 쪼끔 뭐 전반전 뭐 좀 안봐도 되지 뭐 그리고 저는 솔직히 안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안봐도 상관없어요 석구님들 중에 이제 보실분들 보시라고 최대한 그전에 끝내려고 했던건데 야 뭐야 문 열어준거잖아 이거는 저 아저씨 어? 어디갔어 저 아저씨? 어? 다시 문 닫히네 상대할 시간이 없다 이 자식들아 비켜 ㅇㅅ 하여튼 중요한건 너무 늦게 끝나면 좀 곤란하기는 하지 우리 따님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 옆에서 게임 방송 끝나면 끝날때까지 공부하고 하고 방송 끝나면 데리고 집에 가기로 했으니까 흐흐흐흐 내가 빨리 끝나면 쟤도 빨리 갈 수 있어 그치 나는 개인 방송을 할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그냥 요런 것이 내 인상에 집중한 적은 내 인상에 집중한 적은 아 아보 아 아보 아 아보 아 보이안 아 보이안 아 아 아 아 어디로 가요지요 여기 뭐가 있는데 못 가네 참외의 길에 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음 우호호호 예에에에에에에에 했느냐마에에에에에 forth 누가 Homeland에 어디냐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말... 만말이라고 하기에는... 어메! 오 깜짝이야!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덤벼 덤벼 이리 와 조아! 자식들아 좋아이 좋아이 좋아식들아 거기서... 으깝짝이야 어어 흐흐흐흐 앗 뜨거 앗 뜨거잇 뜨거잇 뜨겁다구 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겁나 웃긴다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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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재밌었다 야 재밌었다 얘네는 다 몸을 쏴야 되는 거지 머리를 쏘는 게 아니라 잠깐만 그러면 나 참회의 길 다시 가야 돼 벌레 못 죽였는데? 벌레가 어딨지? 아이 새치님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축에도 못 깨요 잠깐만 어디에 벌레가 있다는 거야 일로 한번 가볼까 아뇨 아뇨 알려주지 마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럼 그런 건 너무 재미없잖아 그런 것까지 알려주는 거야 으유 깜짝이야 흠 흠 못 찾으면 말이지 뭐 일단 여긴 안보이... 왜 지도에 안나오는거지? 지도에 나와줘야되는거 아닌거야? 공포를 좀 하는 게임 유튜버일까요? 게임 좀 잘하는 공포 그냥 게임도 좋아하는 공포 유튜버죠 잘하는건 아니니까 일단 여긴 아니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가도 될런지? 저깄다 아아 아니다 저거는 보석 보석은 먹어야지 보석은 일단 먹구용 부도덕의 신상 너무 부도덕하다 아아 일단 여기도 딱히 안보이는디 그럼 뭐 없잖아 큰 벌레라 그랬는데 어? 이건가보다 와아 이렇게 숨어있다고? 잘봐야겠네 오호라아 숨어있구나아 애들이 숨어있구나아 애들이 존보중이구나 그래서 찾아보라 이거지 그래서 지도에도 표시를 안해주는거야? 그래서 지도에도 표시를 안해주는거야? 참나 어디 떠보자 이런 통로에 있을 수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아 지니 지니 이쪽에도 있을 수 있나 끌마 여긴 아니겠지 깜짝이야 아 지금 나 보석 보석 발견하고 으아 보석 먹어야지 으아 매 깜짝이야 이걸로 보면 보이지 않을까 숨어있는디 없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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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그런거라고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다 저기 뭐 있는거 같애 피해 잡힌ote 아이쓱 하이 아이쓱 아이쓱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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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어 뭐야 이것도 안 먹은 걸로 돼있네 이라니 흠 흠 흠 흠 흠 아까 잡은 방금 잡은 게 여기 여기 있었던 앤가 그럼 결국 쟤밖에 못 본 건데 아니 그니까 같은 위치에 있었던 아까도 잡았던 애를 또 잡은 거잖아 방금 그죠 새로운 애를 잡은 게 아닌 거였잖아 지금 나머지 두 마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럼 얘밖에 안 보여 어 오 무서워 깜짝 해봐 아 여깄다 이런데 숨어있었다니 그럼 나머지 하나는 하나만 찾으면 돼 하나만 이럴다 에라이 되게 당황한 저 눈빛 어! 내가 어! 방패를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어 어 내 방패를 어 지금 여기까지 올게 아닌데 나 지금 원래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나 지금 세스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원래 뭐 안 잡아도 되긴 하는데 세 마리 잡는 건데 지금 한 마리 남았는데 아깝잖아 그냥 서브 퀘스트라 굳이 안 잡아도 되는 거긴 한데 이제 돈 주는 거라는 거랑 어 이런데 혹시 어디 아니겠지? 여 여 바깥은 참외의 길로 안 쳐주겠죠? 참외의 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여 여길 다 참외의 길로 쳐주나? 여 이 동굴 안만 참외의 길인건가? 이 동굴은 흠 이 동굴은 이 동굴은 예 이 동굴은 이리 이 동굴은 이렇게 이 동굴은 쌀이게ives 고 Andre splitting 날씨야 말 Eu Er 되 가지 시 주 cks 여긴 영화 찍고 있었구만 또 미치겠다 여긴 영화 찍고 있어 슈퍼마리온줄 보고해 엠버가 크라우저 손에 들어갔어 계속해서 나를 실망시키는군 조만간 되찾을거야 그래야지 신문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해 알겠어 의뢰인에 신규를 건드리면 안되겠어 굿나 카리스마 있는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어? 올 노치관 오므를 회정시계에 뭔 소리야? 걘가? 개? 개? 아닌데? 뭐지? 오토바이야 뭐야? 아아 아하 아하 아 40세 이렇게 만나는거지 야아 아 이렇게 되면 참회의 길로 다시 못 돌아가는건가? 벌레 한마리는 덕분에 산줄 알아라 아 이렇게 되면 참회의 길로 다시 못 돌아가는건가? 벌레 한마리는 덕분에 산줄 알아라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 CW님이 힌트라도 알려주고 싶네요 라고 말을 안했으면 내가 먼저 알려주 힌트라도 좀 주세요 했을수도 있어 저 양반 너무 알려주고 싶어하는게 너무 계속 티를 내니까 오히려 막 오기가 생기는거 있지 그러다 결국에는 이도저도 못하고 포기를 해버렸다 아 아 아까 그래서 그 너구리 락쿤시티 때 아 그래서 아까 너구리 그 박제 보면서 뭔가 인연이 있다고 얘기를 한거구나 나 내 질문은 이거야 당신은 편했나? 에이다 아니면 또다지 날 이용할 생각이야?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 생각은 어때? 너무 깊이 생각하진 마 잘생긴 오빠 또 봐 뭐야 주저께 달아놨어? 주저께 달아놨어? 흐흐흐흐흐흐 주저께 주저께 아니야? 여기에 네네 말씀을 아직은 아니야 이 브랜드 굴치러 온 거지? 나야 세들러야 그건 너한테 달렸지 계획을 변경한다 물론 할지 말지는 네 자유야 그 총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 재미있군 좋아, 하겠어 단 추가 요금이 있어 잘 생각했어 새로운 자표를 보내도록 하지 그리고 잊지마 내가 싫어하는 게 기다리는 거라고? 알겠어 다 잘생겼어 지금 뭐 선과 악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잘생긴 오빠 예쁜 언니만이 눈에 보일 뿐 갈 길이 머네 그런 사람이 제 방송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듣기만 하면 되는구나 흐흐흐흐흐 흔적 왜 이렇게 비식 attacked 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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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이 이상한데? 남편분이 저랑 비슷하다고요? 이상한데? 아 여기 돌 돌땡이 돌땡이 보관소 수정 원서 으아아아 사이자 오 이거 너무 좋아 이 총 너무 내 서탈이야 으윽 가까워라 한 템포 쉬고 쏴야 되겠구나 바로 저 앞이야 넣고 가는게 쉽지 않겠네 아 지금 보신거 아까 그 얘가 어묵 깜짝이야 오에서 발길 지르 아까 그 있잖아요 그건 보셨나 모르겠네 장 뭐야 방패 방패들고 오는 애 으윽 깜짝이야 방패를 제가 뺏었잖아요 그게 저 키링의 능력인거야 에이다 키링 에이다 키링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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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었니 이 차는 맛이 없어 얘는 저기 어딨다는거야 여깄군 아들 수염도 깎아줘야되요? 아들 수염도 깎아줘요 그리고 아들 수염도 깎아줘야되요? 아들 수염도 깎아줘야되요 이 녀석들을 쓸어버리자 루이스 루이스를 위해서라도 흥 어떤 기분일까 이다 응답해 기생체를 제거할 수 있는 연구실이 있어 당신이라면 알거같은 예감이 들어서 말이야 제가 주여시설은 산 정상이 있는 그 녀석들의 성역에 있어 연구실이 있다면 거기 온거야 백화사진이 따라왔군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야 이걸로 비친거야 나 만들고 죽지마 월 나 만들고 죽지마 어? 나 보석 안박은거 팔았나봐 하나 보석 안박은게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아닌가? 이성한데 오 아아 아까워 돈도 없구요 팔것도 없구요 으쩍가하나요 뭐지? 이런 궁금증들을 어떻게 구입하셨나요?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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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상인이요 조준을 아예 못해요 조준을 아예 못해요 여보 총구 하늘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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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요 딱 쩡벌레 딱 쩡벌레 1호동에 있는 해부실에 숨겨져있을거고 다른 하나는 누가 훔쳐갔다 어서오세요 냉동실에 전원장치 아 여기 엄청 어마무시한 애 나왔던데 아니야? 여기? 어 이거 생체감지조준경 어쩌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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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으으 theta 으으.. 생체조중경으로 쐈잖아 내가 그 그 저기를 보고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막 겁나 고민 고생했잖아 그때는 생체조중경도 이렇게 빨려 못 구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지 않았나? 나중에 알고 막 되게 고생했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 쟤 만나고 으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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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잇 으으잇 우오 저놈 공급장치 겁나 무거운거 겁나 힘들게 뺐는데 저기 엉덩이 저렇게 쉽게 쏙 들어간다고? 아니 나는 그냥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거를 들어서 엉덩이에 지금 넣었단 말이야 나는 그게 지금 더 이상한 거야 앞에 안 보여 또 여기서 오는 공포를 여기 봐 어딨어 보이지도 않아 여기 딱 붙는 옷을 입었는데 해부실 가야 되는데 어 못 들어가네 이거 왜 보물이 있는 것처럼 흔들려 푹 주무셨나요 너무 좋다 단 세 방에 저거 해보시면 어떡해 봐 하이 소리 이시끼 이시끼잖아 이시끼 이거를 딱 맞춰서 다 쏴야 돼 이렇게 엉덩이 보여줄까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엉덩이 아 귀여워 저 세 개 지금 아까 처음에 만났던 애는 하나고 얜 못귀여 이걸 제대로 안싸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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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재생.. 저게 계속 재생된다 와.. 얘는 또 가시야 아아! 가시 아이고! 더럽게 안받네 으응! 다 썼어 아유 총알 좀 다 썼어 어떡하니 어 마지막 한방이 안 맞아가지고 이거 레이스비 아니야? 레이스비가 다 있네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이 수많은 음... 흐흐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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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시, 잠깐만, 들어가봐 일단 이거 사용하고 흐흐흐흐 아, 깜짝이야 실명될뻔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보실만 살짝 갔다와봅시다 헐 으흐흐 벙크 왜 있는거야 아아 ㅋㅋㅋㅋ 킹 x3 예예예 무서운 앤데 얘 나 이것도 없는데 인제 야, 넘어어씔 흐흓atri 흐흐흐흐흐아ㅔ하하하하하하 저렇게 넘어안다구? seria 으의옿 으앙 괜히 내려왔나? 으으으으으으으ㅓ으으으으으으으 nasıl 여기 여긴데 미친놈 미친놈 왜 이렇게 안 맞는거야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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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니까 이거 이렇게 무서워요 사실 비친놈 아멘 아 아 아 아 어 딱정벌레 찾았다 해부실 가서 하나 더 찾으면 돼 딱정벌레 쉬운 난이도인데도 에이 소총탄약 만들어야지 어우 아 아까 올 간김에 탄약이나 사올걸 그랬나 가 걔한테 왕이지 아니고 그냥 이집니다 왕이지 는 따로 없습니다 어? 못들어가? 왜 못들어가 못들어가? 왜 못들어가? 아 전원이 다 차단됐구나 그러면 못가는거야? 안돼 그럴 수 없어 다른데로 갈 방법이 있나? 야 그렇다고 아예 문을 못열게 해? 아예? 그러면 문을 열어놓은 채로 그니까 아예 그냥 열려있던가 와 그럼 못들어가는거야 진짜 진짜 리얼리야 할것도 없고 할것도 없고 할것도 없고 아예 라오어2가 나왔어요? 말도안돼 흐흐흐흐 라오어2가 어디 나와? 거짓말 하지마 펜게임 아니고? 펜게임이 있죠 펜게임 펜메이드 펜게임 운동을 어딜 갔다 왔어요? 펜게임이 지루기 동네 하천 뭐야 거기서왔어 엑스 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미친 그게 도끼잖아요? 다음은 누구지? 응? 잘자? 막 이러는데 갑자기 허세는 이런 놀이기구는 별로야 허세는 끝까지 왜 다시 타는거야? 왜 다시 타냐고 멍충아 아따 징하다 방금 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이렇게 또 다시 만난다고 바로 거대건충이 도사리고 있어 3마리나 더 있다고 안하고싶다 이제 거대건충이 도사리고 있어 안하고싶다 이제 조심해야 돼 여기 어제에서도 나 되게 고생을 했었던 뭐지? 뭐 뭐지? 누구 아 아 무 이거 조 유 하하하하 미친 야 땄잖아 야 깠잖아 나 눌렀잖아 하하하하 미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니까 레이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럴 거면 보통 내가 걸려야 쏘는거 아니냐고 참 어이없네 힘이 이 가 퓨우 퓨우 이슬림 식사하셨어요? 2% 2% 밥 자썼어? 2% 밥 자썼어 어이 뭐 나이튼 가베 퓨우 퓨우 영화까지 봤어요? 대박이네 어디야? 어디야? 와 Remix 이슬림 야 이슬림 이슬림 아 흐흐흐 아아 흐흐흐 아 이건 으흐으흐흐흐흐흐흥 빠아앗 다산 핏아이 흐흑 흐흐흑 흐흑 퐁 흐흑 헌트야? 여기서 헬리콥터로 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아 저번 추석에 제가 바하 했었어요? 진짜? 이런 우연이? 헐 그럼 지금 이게 일년만에 하는거야? 디에시가 일년만에 나왔단 소리야? 컴온 컴온! 어디서 살아나와? 어? 저번 추석이니까 1년 전이지 아, 바하포가 아니라고 그냥 바하포는 아니었어요 하면 되지 뭐 아, 참나 어, 참 어, 오이가 없어요 어디로 가? 뛰어넘는 거구나 여기 왔던데 아닌가? 여기 어떻게 가? 여기 어떻게 가? 아아아아아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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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난 갈꺼야아아 나 갈꺼야아 나 갈꺼야아 나 갈꺼야 야, 이거 가망이 없잖아, 이거 여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오 오 이걸 살아? 이걸 산다고? 진짜?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걸 살아? 이건 좀 나 솔직히 그냥 죽을라 그랬는데 한번 죽어보려고 간건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근데 나 그게 없어 물약이 없어 우짜지? 아 내가 이럴때를 대비 계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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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놨지 까먹었습니다 지금 방금 뭔가 굉장히 많이 많은 것을 놓치고 온 듯한 느낌은 기분 탓이겠지?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치고 온 것 같은데 어디로 가? 엥? 아저씨 뭐하는 거 있어? 아저씨 힌트 힌트 기분 탓인 게 기분 탓일지도 어... 어... 흐허허 어... 힌트 없음? 방탄유리? sommes 응? 어? 우올... 우으... 그럼 뭐야 1 4 8 어? 어? 못 읽었는데? 제르식 무기에는 끄떡도 안하는데 마르티니코는 강해지긴 했으나 지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어 깜짝이야. 제리식 무기로 안되면 어떡하러는거야? 랭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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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은 낫다 그랬단 말이야? 지능은 낫다 그랬단 말이야? 막혔어. 지능은 낫다. 막혔는데? 으앗! 와... 대박... 한번 어떻게 죽는지 보여드릴라고? 그래 도망치는게 좋습니다. 나도 도망치려고 했다고... 막혀있었는데 분명히... 분명히...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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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뭐있다. 어... 아닌가? 어... 어...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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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se who! 뭐야! 으앗! 소형님 안녕하세요 여기 못찾고 10번은 먹혔어요 소화불량 되겄는데? 아니 분명히 앞에가 막혀있었으니까 옆에 새끼리 뭔가가 있나보다 하고 지금 보면서 온거거든 우와 여기서 발로 점프한번하면은 나 뚫리겠는데? 점프한번하면? 그 친구는 어떤 실험의 실험치였나보네 생각보다 제가 그래도 게임을 못하는건 아닐지도 허허허허허 우어어 위asp 7 꽈 jede 우후 우후우우우 우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욱 우후우우우웅 아 싸우는 줄 알고 어이 깜짝이야 근데 제레시 기술로는 안 된다 했잖아 그 노트를 보고 저는 처음부터 아예 싸울 생각조차 시도조차 안하려고 했지 하실거라 믿고 나왔다은거 알면서도 안샀다고요? 왜 본인이 직접 하는 맛이 있는데 왜 우와 이거야말로 클럽인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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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따다다담딴 따다담딴 따다담딴 미쳤다 아! 흐흐흐흐 야아하 어 방금 괜찮았는데 왜에 시그미니! 미친 미친 어? 아아 호호호호호 아 좀 과하시네 그러니까 방금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 3452인가 그럼 3 4 0 2구나 어? 아니라고요 3 4 0 2 0 4 3 4 3 3 3 0 슈 순서도 있어? 짱나게 에? 왜 문 열어놓고 왜 나가시는 거죠? 생각이란 걸 좀 하고 하자고 플레이를 생각이란 걸 좀 하고 하자고 플레이를 그니까 진화기에 뭔가 순서가 있었나봐요 그냥 저는 경우의 수로 했습니다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장담은 여기까지 앰버를 가지고 와 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을 준비했어 알겠어 알겠어 지금 가지 루이스 당신이 뭐라고 했더라 지금쯤이면 눈치챘어야지 웨스코 내가 당신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날고 기고 막 막고 뒹굴고 했는데 옷은 정말 깔끔하죠? 흐흐흐흐흐흐흐 그냥 방금 막 코스프레를 마치고 온 사람처럼 아하 그치 원피스가 말려 올라가지 않는 것 포함 살짝 감염이 되긴 했었는데 그게 옷까지 준비는 아니잖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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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에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gh 우ーい 연출 지렸다 애슐리 애슐리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가니 세들러 거기군 세들러 실패하면 내가 뭐 그냥 죽겠지 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걸 그랬나 명중열 점점 올라가고 있죠 71% 이제 막판인가 막판이어야하는데 벌써 9시가 넘었는데 3.8km cw님 실패했었나봐 저는 안방에 원트에 성공했쥬 레온과 세들라를 찾아야 해 가즈아 챕터 막판 맞겠지 가자 가 아니라 가 맞나 여긴가 가가 으허허허 어휴 왜 안죽어 너 총알도 없는데 아니 저 정도 맞았으면 날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헬멧 쓴 채로 모가지가 날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왜 사용하냐고 제조하라구 진짜 화약 좀 사올걸 안패내나 임마 아 야 구르기 없냐 구르기 구르기가 없어 미친놈 이거 미친놈 이거 미친놈 이거 미친놈 이거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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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쩔었어요 허허허허 흐허허 내 숨 살짝 쩔어 가끔 보면 무친놈 그니까 아 아 무대보긴 했다 맞으면서 쐈다 삼광술탄 일정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카치 découv brig BOX 베레몬 베르모 뭐지? 베르모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야? 허흑 오히려 오히려 죽으러 가는 것 같잖아 뭔가 그라우저꺼를 제가 왜 쓰고 있는거야? 지금 이것도 혹시 그거였나? 퀘스트였나? 내가 못 받아온건가 퀘스트를? 거의 다 왔어 어디지? 아 여기 있구나 아 나 이거 참 나 자신을 잘 못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자신을 잘 못 받았다 내가 자신을 잘 못 받았다 너 정말 잘할게, 슈트라인 내가 내가 사야할게 내가 사야할게 마을 인구가 날아져줌 에헤이 에헤이 권총 탄약 산탄총 아 저 화약 딸린거 이거 괜히 만들었나 가지고 다니지도 않을건데 팔아버릴걸 그랬다 어디서 이 어디있는거같은데 여기있다 역시 사프를 잘해야돼 샐들러 샐들러 굳이 모두를 기쁘게 하소서 레온 가 짐 어서 음 퐁 퐁 이렇게 싸우는거구나 얘랑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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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퓌 뭐하는거니? 아! 피! 아 피! 힐을 채웠어야 되는데 내가 아프다 이 시간에 왜 시작하자마자 야이씨 뭐야 아까보다 더 어려진거 같지 왜 왜 더 어려진거 같지 이게 이지라고 이게 왜 이지야 B 눌렀잖아 후후 잡았쓰 후후 지우님 감사합니다 아 수류탄이 있었구나 후후후 지령실 응답해 손에 넣었어 세건에 걸리기라도 하면 난감하겠어 잘했군 에이다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에이다라 하지 뭔 개소리야 이지일님 감사합니다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떻게 된거야 아아 그래서 여기 묶여있었던거구나 아아 그래서 빚갚았다고 정말로 에이아 뿅뿅뿅 뿅뿅뿅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난 성재 우리의 일부가 될 그 위대한 눈총을 쳐버렸다 용서를 구하라 용서해주세요 바로 용서를 구했는데 안살려주나 딱 내가 찾던거야 야 시간제한이라니?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요거만 먹을 시간만 있습니다 어디야? 어디야? 대박 안돼 이씨 용도가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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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거 어디갔어? 미사일? 미사일 어디간거야? ,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지가 쎄고 지가 쎄고 같이 죽었어 희반이 널널란게 널널란게 아니었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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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가 그 일단 가 아 레오나한테 주로 가는 거였나? 내가 쏘는 게 아니라 어? 뭐야 엔슐리 뭐하냐 여기서? 기도하고 있냐? 힐러요? 니가 더 하자 이년아 어따 명령 줄여 또 막기래 또 힐러요 힐러 지가 힐러인 줄 알아 기도하고 있어 허허헤헤 어디서 허허허허허허헣 하허허헣 하허허허헣 자 엔슐리는 정이 1도 안가 Strike buff Aだ 아... 아... 야아, 그러게. 이라.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개인적인 확인은 없어래요. 내가 루이스와 약속한 게 있거든. 걱정 마. 이건 내가 잘 간수할 테니까. 여기 데리러 왔네. 당신도 타겠어? 여기서부터 각자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좀 우리 둘 다 알잖아. 그래. 타지, 그냥. 타지, 그냥. 귀여워. 티아크. 그거 아니야? 다음 시간에, 리언. 보트, 보트 열쇠? 리언! 리언! 내 힐 받았어? 앰버를 손에 넣었어. 훌륭하군. 질문 하나만 할게. 이걸로는 뭐랄 생각이지? 질문 받으려고 당신한테 돈 내는 건 아닐 텐데. 그저 당신이 알아야 할 건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는 거야. 수백의 목숨을 잃고 탄 하나만 살아남게 될 거야. 너는 그 변화를 촉진시키는 거지. 그렇다면, 희생자는 수백만 명이 된다는 소리군. 수십억이다. 대단한 야심이야. 괜한 말을 해가지고. 진로 변경해. 당장. 레온. 나쁜 놈. 자, 이렇게 깔끔하게 10시 전에 마무리를 했네요. 다행히도. 전반전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축구 보시는 분. 조종사는 발을 안 들을 이유가 없죠. 뒤지게, 죽게 생겼는데. 음, 재밌네요. 제가 아까 낮에 한 거랑, 지금 저녁 때 한 거랑 합쳐가지고, 새롭게 또 편집본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편집본이라 해봤자, 뭐 그냥 파일 하나로 합쳤다 정도지만. 빨리 넘어가라. 삐, 삐, 삐 어쨌다고. 여기는 지리형실. 경로를 벗어났다. 경로를 벗어났다. 보고하라. 이걸 보고 있었어? 내가, 내 플레이 결과를 보고 있었어? 보고 드립니다. 폭발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장되는 폭발력은 예상체의 50%를 훨씬 밑도는 수준입니다. 섬이 대부분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뭐야, 섬이 그대로래. 대부분 그대로래. 에이다. 당신을 어떻게 할까? 여자가 탄 헬기가 아직 사정권 내에 있습니다. 발포할까요? 됐어. 개끼를 부린다 한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게다가 필요한 건 다 손에 넣었다. 뭐야? 계속 진행한다. 원래 계획대로. 뭐야, 뭐야? 머지않아 인간들의 시대가 저물다니. 그 군인 갱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장.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